언어영역 글자판에서 꽃 이름을 찾아보세요. 보기입니다. 보기의 꽃들을 우측의 글자판에서 찾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매화 매화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목면 목면은 여기에 있었고요. 동백 동백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국화 국화는 여기에 있었고요. 장미 장미 장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달래 진달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꽃들 모두 잘 찾으셨나요? 아주 잘하셨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 보도록 할까요?